여러분 굿모닝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침밥먹는 홍왕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푹 주무셨나요 저는 아침이 밝았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아침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메뉴는요 통삼겹 버터에 구운 팽이버섯 김치 맛있게 먹겠습니다 통삼겹 아침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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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진짜 베이컨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베이컨보다는 훨씬 더 간이 약한 짜지 않은 딱 좋은 이 팽이버섯도 버터에다 구우면서 허브소금 있죠? 허브소금을 좀 뿌려서 구웠더니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이게 근데 너무 맛있고 다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네요 턱이 아파요 계속 씹어야 되니까 아 근데 맛있긴 진짜 너무 맛있어요 고기는 그야말로 사랑입니다 사랑 음 음 음 음 팽이버섯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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